국내 편의점 업계 1, 2위를 다투는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이 올 1분기 실적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두 회사 모두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희비가 엇갈린 이유,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.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% 급증했습니다. 배달 픽업 서비스인 포켓슈를 통해 온라인 배송에 대응하고, 새벽 배송 서비스인 헬로 네이처를 B2B로 전환하며 재무 권정성을 높인 점이 주요했습니다. 반면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20% 넘게 줄었습니다. 디지털 커머스 사업, H&B, 자회사 등 신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. 편의점 사업이 주력인 BGF리테일과 달리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대려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두 회사의 명함은 주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. BGF리테일은 올해 들어 주가가 40% 가까이 상승한 반면, GS리테일은 10% 넘게 하락했습니다. 앞으로 주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증권가에서 BGF리테일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는 반면, GS리테일에 대해서는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. 두 기업의 경영 전략은 여전히 엇갈립니다. BGF리테일이 선택과 집중이라면, GS리테일은 인수합병과 시너지입니다. 업계 양대산맥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, 하반기 두 회사의 실적과 주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.